자 2020년도 9월 21일 월요일 오후 2시 지금 반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자 제 예측대로요 종합주가가 5장에 들어와서 지금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음 제 예측은 이미 다 시험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다 미리 알려드렸구요 댓글을 못 보신 분들이 있기때문에 댓글 적은 것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 드리도록 자 12시 아침서부터 제 시험 분석이 한번도 안 틀렸죠 자 12시 36분 그 전서부터 제가 계속 시험을 말씀드렸습니다 오후 시험 다 미리 예측해드렸다 라고 12시 10분경 시험입니다 2410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할 경우 하방압력이 강하다 자 분석 이후 지금 급락 중인데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전 종합주가 강한 상승장 이후 급락장 분석을 미리 다 해드렸구요 제 분석이 오늘도 계속 적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후 시황 현재까지 제 시황대로 강하게 하방압력을 받고 하락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시 36분에 지금 시간을 잘 보십시오 여기서 이제 코스피가 방향을 잡고 반등권이 올 것이다 일시적인 반등 구간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술적 반등이 지금 현재 나올 시간입니다 자 제가 얘기했던 이 시간 이후로 주가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세요 한 시간 동안 계속 주가가 상승장으로 바뀌었어요 자 그래도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지만 특정 구간을 돌파를 못하면 강하게 하방압력이 온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잠시 기술적 반등 구간이 와도 강한 추세가 동반되지 않는 한 하방압력은 지속된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종합주가가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제 예측이 한 번도 안 틀립니다 정확하죠 제가 가끔 하다 얘기하잖아요 나는 하늘이 내린 사람이다 하하하하하하 하늘이 내린 사람이 시황 분석하는 거를 여러분들 잘 지켜보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굉장히 중요한 구간인데요 여러분들 위험합니다 자 여기에서 추가 급락이 오느냐 안 오느냐 지금 뭐 시간이 2시 반 이기 때문에요 지금 많이 밀린 건 사실입니다 현재 2389 포인트를 지금 찍고 있는데요 2389 포인트 지금 시간에서 무조건 반등 구간이 못 오면은요 이거 추가 하방압력이 더 강하게 옵니다 이미 추세는 이미 꺾였어요 꺾여서 자 지금 시간 이후로 지금 시간 이후로 주가가 바닥을 찍고 주가가 다시 돌아야 되는데 지금 하방압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거 쉽게 회복하기가 어렵다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이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리 시황 분석을 해서 아침장에 다 예측을 해 드렸습니다 아침장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 어떻게 예측을 해 드렸는가 그 자료를 잠시 한번 보여 드릴 텐데요 이미 다 업데이트가 돼서 저희 카페 그리고 제 채널에다가 다 이미 공개를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업데이트를 지금 한번 이렇게 눌러보면 자 해외 선물 마지막 댐 하나 남았다 라고 제가 여기에다가 시황 분석 내렸죠 해외 선물 마지막 댐 하나 남았다 추가 급락이냐 아니면 오늘로서부터 이제 조정을 끝내고 다시 상승장으로 갈거냐 자 오전시황 코스피 오전장의 시황 강한 상승장 이후 급락을 조심해라 라고 이미 2시간 전에 제가 자료를 다 업데이트를 해 가지고 올려 드렸습니다 제 예측이 단 한 번도 틀리지 않죠 자 이제 오늘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야간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야간장이 중요한데 지금 현재 이 시간대에 기술적으로 반동 구간이 강하게 와서 와서 주가가 일부 회복을 하고 끝나지 않으면은요 이번 주에 재수가 없으면 재수가 없으면 2300 포인트까지 빠지는 그런 장이 올 수도 있습니다 아 이거는 그냥 미리 예측을 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번 장에 오늘 지금 현재 이 시간 이 시간 이후로 기술적으로 더 이상 주가가 빠지지 않고 반등권이 오지 않으면은요 2340 포인트를 깨고 내려가서 2300 포인트까지도 급락을 하는 그런 걸 여러분들이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100%는 아닙니다 현재 추세가 이번 주가 제가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악재가 터지면은요 종합주가 2300 포인트까지 주가가 밀릴 수 있는 그런 악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여러분들한테 예측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더 이상 주가가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이후로 더 이상 주가가 빠지지 않았을 때 조금 아까 그 예측은 빗나가게 되는 거고요 그만큼 오늘 그 다음에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어느 날 갑자기 앉아 가지고 미국장이 지금 15% 가까이 빠졌다가 지금 기술적 판동 구간이 와서 한 10% 정도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미국장이 급락을 하던 어느 날 갑자기 우리나라는 디커플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최악의 대한민국 건국일의 증권가 건국일의 최악의 미국의 블럭 먼데이처럼 그런 날이 오지 말란 법도 없다 라고 이미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날이 안 오면 좋죠 저도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고 지금 장부상 손실나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건 이 시장에서 돈 벌려고만 생각을 하시면 안되고 위험관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특히 신용대출 받은 사람들 주식 융자 신용으로 땡긴 사람들 그리고 주시자금 대출로 투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한순간에 전재산 다 날아갈 수가 있으니 제 방송을 듣고 조심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지금 한 달째 여러분들한테 제가 거론을 하고 있잖아요 한 달째 한 달째 거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야간장에 지금 주가의 흐름이 지금 야간장에 지금 흐름이 별로 안 좋게 지금 예측이 되고 있는데 오늘 S&P 특정지수대를 제가 여기서 거론하고 싶지만 제 말 한마디 말 한마디가 전부가 돈이기 때문에 이 지식이 세상에 알려지면 좋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후원을 내주는 사람한테만 제가 맥점을 정확히 찍어드렸는데요 오늘 S&P 특정지수대가 깨지면은요 깨지고 회복하지 못하면 이거 사태가 보통 심각한 사태로 돌아갈 수가 있다 제 이야기 꼭 명심하십시오 반대로는 무조건 반동 구간입니다 두 가지의 모습이 나오는데 중요한 맥점은 제가 이미 여러분들한테 다 찍어드렸습니다 저한테 후원을 하시고서 저랑 인연을 맺으시는 분들한테는 이미 오전장에도 제가 맥점을 다 찍어드렸어요 그래서 제 예측대로 지금 이렇게 정확히 급락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제 예측을 보고 하락장에다가 배팅하신 분은 지금 돈이 장난이 아니죠 수익금이 오전장에 제가 시황 분석했었던 거 여러분들 제 자료가 궁금하시다 그러신 분은 제 자료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다 오전에 이미 몇 시간 전에 다 녹음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예측을 다 드렸습니다 지금 시간 이후로 주가가 무조건 반등권이 와야 됩니다 무조건 반등권이 와서 하락장에 하락폭을 일부 회복을 하고 마무리가 되어줘서 끝나야 돼요 그래도 쉽게 2400포인트는 돌파하기 어렵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2379.38 종합 주가를 찍고 주가가 지금 기술적으로 반등 구간이 무조건 와야 된다고 했어요 몇 시에? 2시간 35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전저점을 무조건 깨고 내려가면 위험하고요 여기서 주가가 무조건 반등권을 잡고 상승 추세로 돌아야 됩니다 또 라서 일부 하락폭을 어느정도 마감하고 회복을 해서 끝나야지 그렇지 않고 주가가 회복을 못한다 그러면은 추가금락이 지금서부터 더 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제 예측 다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자다가도 떡이 생깁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